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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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드라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2004년부터 15년 동안 여기저기 하나하나 퍼즐처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과 저 퍼즐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모든 비전들이 15년 동안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전부 조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한 조각의 그림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게임 룸에 가서 그때가 2010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10년부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비전을 아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2010년부터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아주 이것저것 많은 퍼즐들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비전은 사실 제가 그 당시를 생각만 해도 아주 제 마음이 제 영혼이 찐하게 아주 눈물이 나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저는 남편에게도 사실 이 비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정말 최근에는 이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휴거가 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정말 휴거 되는 장면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휴거가 언제 될지는 이 세상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저 또한 예수와 주님을 기다리면서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게 될지도 모르며 우리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순교를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기독교인의 밖에가 시작이 되면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순교를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저는 특별히 예수와 주님의 신부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휴거 되는 장면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오늘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저의 죽음에 대한 비전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이 아파할까 봐 마음 아파할까 봐 이 비전을 정말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정말 공개하지 않았던 비전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분명히 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 비전 속에는 또 많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베리칩, 마이크로칩 그리고 파지티브 아이디 칩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인체삽입용 어떠한 포메이션이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이름이든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전자적 장비,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는 절대로 받으시면 안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비전 다이어리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비전 다이어리는 공개하기가 참 힘든 제 스스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힘든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와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전 다이어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천사장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공개를 또 이제 비전 다이어리를 보면서 공개를 해드릴 텐데 2011년 2월 2일 날 2011년 2월 2일 날 천사장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천사가 천사가 누구인지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사장이 누구인지 가브레일인지 오리알인지 아니면 바라비엘인지 아니면 마이클인지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천사는 제가 본 천사들 중에서 정말 아주 특별했습니다. 처음에 딱 보니까 제가 공중에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냥 눈만 봐도 키가 도대체 얼마나 되세요?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완전히 거인이었습니다. 천사가 거인이었습니다. 날개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남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쥐봉 같은 막대기를 들고 계십니다. 저한테 뭔가 프레젠테이션,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지 그러다가 저 멀리 보니까 멀리는 산이 또 보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비전도 하나의 퍼즐로 풀어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비전이 바로 베리칩, 짐승의표에 대한 Mark of the Satan, Mark of the Beast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관, 망, 사, 혼이라고 한자 성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자도 잘 모르고 한자 성어를 저한테 쓰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2011년도 2월 2일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한자 성어를 썼는데 이 천사분이 저에게 아주 자세하게 한자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정부관, 소망망, 주길사, 영혼혼, 관망사혼을 이렇게 공중에다 쓰셨는데 특별히 강조가 뭐냐면 아주 핏빛과 같은, 핏빛과 같은 붉은색에 번쩍번쩍 금빛이 나는 금색으로 쓰셨습니다. 아주 크게 그래서 피와 금색인 이 관망사혼은 아주 보기만 해도 섬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되시는 분이 Archangel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남자분이셨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전세계정부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기를 원한다. 전세계정부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기를 원한다. 이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전세계정부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 주셨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From now on, 지금부터 From now on, 지금부터 전세계정부는 전세계정부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완전히 사람들이 몸에 칩박는 것을 초점을 삼을 것이다. 그런데 이 Archangel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한국말로 말을 하면서 더듬거리는 이유는 이 분이 영어로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머리가 좀 이렇게 찌끈찌끈한데 영어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whole world government wants to kill the people's soul. 전세계정부는 사람들이 영혼을 죽이기를 원한다.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을 죽이기를 원한다. from now on, 지금부터 from now on, whole world government will be focusing, focusing, focusing chipping the people's body.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세계정부는 이제 사람들에게 마이크로칩을 인체사빙용 칩을 박으려고 완전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2011년 2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리고 3일 후에 제가 나중에 또 풀어드릴 테지만 2011년 2월 5일 날 왜냐하면 이 비전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한 번 강조하고 두 번 강조하고 세 번 강조하고 네 번 강조하고 다섯 번 강조해도 모자라는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에 대한 것이며 mark of the Satan 짐승의 표에 대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천국에 가는 모든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이것은 mark of the Satan 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자아의지로 이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에 받게 되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님이 2010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 mark of the beast 에 대해서 저에게 아주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mark of the beast 는 외계인의 기술과 에얼리언 테크놀리지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정말 이 마이크 오브 the beast 에 관한 것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알키앤젤 천사장이 나타나셔서 권 망 사혼을 쓰셨고 한자성어로 전세계 정부는 이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2011년 2월 2일 이후부터 전세계 정부는 사람들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박는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3일 후에 나사렛 예시와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왼쪽 손바닥 위에 C-H-A-O-S 라고 적으셨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영어가 막 나오면 갑자기 오리둥절해집니다. C-H-A-O-S 를 제 손바닥 위에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전세계 정부는 혼돈이 언제쯤 일어날지 알고 있다. 전세계 정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는 혼돈이 언제쯤 일어날지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법과 군사와 모든 경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ING 현재형입니다. ING 준비하고 있다. 그 메시지가 2011년 2월 5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제 비전을 잠깐 정말 어려운 비전이지만 보여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을 거듭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비전 다이어리를 열어드릴 때 계속해서 나오게 될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을 것이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짐승의 표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듭거듭 또 거듭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생명체계 기록되지 못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 베리칩의 시대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줄 서서 베리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공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4장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개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돼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 자 이 모든 것이 다 짐승의 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계는 지금 베리칩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일렉트로닉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모든 전자 화폐로 지금 전부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현금이 더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바이러스 요거 때문에 더 지금 시간이 막 당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서로서로가 비대면하고 서로서로 돈도 안 만지려고 하고 나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어있으셔야 되고 예시와 주님의 신부들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제가 왜 이것을 제목으로 그려 놓았냐면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제 영혼이 찬양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렇게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2010년 9월 섹템버 13 9월 13일입니다. 제가 6시 47분에서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아주 선명한 대 드라마 같은 꿈을 꿨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해가지고 그리고 이 꿈을 꾸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제 영혼이 하나의 아버지께 올려드린 찬양이었습니다. 죽음의 비전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 신랑과 신랑 아버지도 계셨고 그때 당시에 사람에게 칩이 손에 심어졌고 그 칩이 없으면 이제 고속도로 하이웨이도 통과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 칩에 대해서 이제 꿈속이니까 뭐 꿈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훈련 과정으로서 훈련 과정으로서 이제 칩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 과정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짐승의 표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꿈속에서도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그러다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내 손에 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였다. 나는 버스를 탔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짐승의 표라고 말했고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있는데 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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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는데 거기에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완전히 경찰처럼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2010년 9월 13일인데 지금 현재는 오늘은 2020년 5월 9일입니다. 10년이 지났지요.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캐나다도 인포스먼트 인포스먼트 아피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거의 무슨 경찰처럼 시큐리티 갈드처럼 이렇게 이제 제복을 다 입고 제복 같은 그런 유니폼을 다 입고 다닙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많은 정책들이 변했습니다. 이제 2010년도 9월 달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미리 하나님께 저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짐승의 표에 대해서 베리칩에 대해서 아니면 꼭 굳이 꼭 똥구 꼭 쌀알처럼 생긴 베리칩이 아니어도 마이크로칩 그러니까 인플랜토블 인체삡입용 모든 전자 칩은 다 짐승의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손에 받아서도 이마에 받아서도 팔에 받아서도 옆구리에 받아서도 엉덩이에 받아서도 절대로 안됩니다. 절대로 몸에 받으시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도 목사님들과도 저는 서로 협상을 하거나 그리고 말다툼을 하거나 그러한 그러한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누구시든지 목사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싶다 그러시면 그분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베리칩이 무엇인지 전자 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절대로 받지 맞으시기 바라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 안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전 다요리를 열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거룩함을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함을 볼 수 없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완전히 목사님 말씀을 맹신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인포스먼트 아피스가 그 손에 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없다는 것을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 바로 확인하고 나서 바로 끌고 갔습니다. 저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이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순간순간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화면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어디 집에 되돌려주고 이게 아니라 꿈이니까 화면이 바뀌면서 바로 추금의 단돼도 앞 단도대 앞으로 바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제수용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페마캠프라고 미국에서는 있지만 전세계에는 분명히 강제수용소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한테 모든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2011년도 2월 5일날 정보를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땅속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지옥을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셔가지고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2010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버스에서 제가 제 손에 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포스먼트 아피서가 표를 확인하는 사람이 저를 끌고 가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추금의 단도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 앞에 보니까 이미 죽기를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제 앞에 쫙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죽어 나가는 죽어 나가는 그 줄에 저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꿈에서는 독주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독이 든 주사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독이 든 주사기가 거기는 죽이기 위해서 목을 매다는 단도대나 여기 적혀있지요. 죽음의 단도대 앞으로 갔다. 거기는 죽이기 위해서 목을 매다는 단도대나 독이 든 주사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을 다 보여주신 것이예요. 하나님께서 강제 수용소에 가면 이제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관도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관도 플라스틱 관이었습니다. 제가 본 관은 색깔이 노란색이었지만 다른 색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줄을 섰는데 죽음의 단도대 앞에서 줄을 섰는데 독이 든 주사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저는 독이 든 주사기 앞 그 줄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요약을 하자면 이제 칩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 둘씩 죽어 나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박스에 집어넣어졌다.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양심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 독을 받고 고통이 심하니까 고통을 좀 누그러뜨리는 약을 함께 주사 놓아주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끄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버스를 탔는데 칩이 없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인포스먼트 아피스에 의해서 표를 받는 사람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수용소에 갔습니다. 강제수용소에 그래서 거기에는 죽음의 단두대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가 보았던 것은 독주사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주사로 죽는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좀 양심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독주사 맞으면 되게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인킬러를 진통제 진통제를 진통제를 놓아주는 약간의 진통제를 독주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약간의 진통제를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양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다가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주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주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단두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관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본 관은 노란색이었는데 뭐 다른 색깔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칩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제가 그대로 그 감정까지 그 감정까지 전부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가지고 이제 독주사를 맞았는데 독주사를 맞자 맞아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꿈속이었는데도 고통이 그 독주사의 고통이 어느정도 고통스러웠냐면 주사약이 들어가자마자 온몸에 쫙 퍼지면서 얼마나 아픈지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팠는데 그런데 이제 죽음에 아 내가 이제 정말 죽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자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작은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 세상에서 하늘이 너무 적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이 영혼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영혼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흔해 놀라와 이렇게 영혼이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죽자마자 딱 죽자마자 제 앞에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빛이 착 펼쳐졌습니다. 빛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빛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딱 제가 가기 전에 아 이제 정말 죽는구나 이제 정말 천국에 가는구나 이 생각을 딱 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족이 너무나도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한국에 한국을 떠난 지 2005년도에 떠났기 때문에 잠깐 2006년도에 한국을 다시 갔지만 집에서 종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종교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어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박해를 당해서 결국은 제가 다시 캐나다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죽기 일보 직전에 가족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한 번만 제 가족들을 더 얼굴을 더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바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의 장면이 처음 장면이 베리칩을 아니면 칩을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지 않으면 하이웨이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한테 보여주셨고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마이크로칩은 짐승의 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귀사 아저씨가 제 손을 검사를 하고 그리고 표를 검사하는 무장되고 무슨 경찰처럼 유니폼을 입은 아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체크를 하더니 제가 마이크로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잡아가더니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죽음의 단두대 앞에 가서 이제 독주사로 죽는 것이라든지 목 잘려서 죽는 단두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 플라스틱 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차례가 되어가지고 이제 주사약에 들어갔는데 독주사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음 앞에 갔어 가니까 하나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한 일이 너무나 적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제 영혼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가족을 한번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화면이 바뀌면서 제 고향 경남 김해로 제 영혼이 바로 갔습니다 제가 태어난 제가 그 집 그 집과 그 방이 바로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된 건지 그 꿈속에서는 이미 제 영정사진이 이제 이렇게 나와있고 제 어머니와 제 큰언니가 저 때문에 많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을 볼 수 있는데 영의 모습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베리칩 시대가 다가올 텐데 짐승의 표 시대가 다가올 텐데 정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순교의 마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또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 게임룸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이제 하이웨이라든지 모든 세상 전부 교통수단 칩이 없으면 이제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도 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제 모든 시스템들이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다 완전히 이제 정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이크로 칩을 받지 않으면 물건도 못 살 것뿐더러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순교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휴가가 되든지 휴가가 되지 않든지 간에 박해를 당하든지 박해를 당하지 않든지 간에 순교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말 순교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방송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다이어리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